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카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서버 6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록도 5장을 사전에 이제 주셨는데 요일 30일까지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한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올까 이게 6등만 나올 것 같은데 6등 자 두번째 6등 세번째 6등 4번째 6등 야 제가 다 이뚜만 뜨는거 아냐 마지막 6등 야 이 저 잠깐만 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안떠요 네 안뜻니다 러브카스톤 5개 먼저 생각하시면 되구요 뭐 그 이상 뜻도 있으니까 네 그래요